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서바나 교회는 진정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특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쭉쭉쭉 같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 교회들이 4개나 나옵니다. 2장에는 4개의 교회가 있는데, 7개의 교회 중에서 4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모섬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시를 통해서 받아낸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누구냐면 에베소입니다. 우리 에베소는 제가 전에 설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도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서번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좀 사용해보면 에베소, 아기를 임신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의 축복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버나, 어머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버겁죠. 임신하고 나면 몸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이 듭니다. 근데 두아디라, 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네요. 할 때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애를 뱄니까 어머나? 버거워? 근데 두아이디라, 두아이라 라고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오늘은 두 교회 중에서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 서버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서버나 교회입니다. 자, 서버나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서버나 교회의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버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에서 한 48km 점에 소아시아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여기도 아까 지도를 봤듯이 무역이 번창했고 거기다 로마에게 빨리 흡수했던 지역입니다. 로마의 시민지가 빨리 돼서 로마에게 굉장히 협조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에게 협조적이다 보면 황제 숭배사살한다 그럼 가장 앞서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고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구에 일찍 동화되고 가장 로마의 협조적인 도시였습니다. 협조적인 도시였고 에베소 다음으로 상당히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많고 돈도 많으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했어요. 그게 번창하면서 사도바오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 바로 서버나입니다. 그래서 서버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서버나 지역의 황제 숭배사상이 워낙 번창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거부하기 시작했죠.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버나의 총독은 상당히 협조적인 황제 숭배사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히 에베소보다 더 심하게 황제 숭배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황제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요.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협조적이었고 겉으로만 유대교였지 안으로는 완전히 썩어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주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핍박이 상당히 심했겠죠. 그래서 우리 유한계시록 2장에 보면 8절부터 서버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오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처음이오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하니 환란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계속 숭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압류를 합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상업조합에 주로 이 지역은 상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장사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길드에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상업조직인 길드에 가입조차가 안되고 재산을 압류합니다. 빚더미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환란과 궁핍을 안오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걸 안돼라 그러나 사바나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로 핍박받는 건 깊었습니다. 왜? 실제로 지옥에 가는 게 더 무섭지 예수님 지금의 핍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강했던 교회가 사바나 교회였습니다. 실생은 내가 부유한 자라 여기서 부유한 자라는 뜻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다고 행복합니까?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부유하다고 행복이 행복도와 경제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누굴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행복했습니다? 저 태평양에 있는 섬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국민 GDP가 1달러밖에 압니다. 1년 동안 벌어뒀 1달러밖에 압니다. 기자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들이 왜 행복한지 정말 부유한 나라 미국 풍요가 넘치는 나라 미국 행복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46위 아시아에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 지금도 부유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나라도 46위 45위 미국부터 1단계 위였습니다. 근데 이 섬나라 태평양의 정말 가난한 섬나라 이들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기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행복할까? 가서 보니까 이들은 어떡합니까? 재산이 제로입니다. 근데 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 남원주민 마을주민들과 함께 집을 하나 저어요. 집에는 거의 생활도구가 없습니다. 옷도 거의 뭐 교복 수준입니다. 365일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옷을 입는 거죠. 교복부터 못하죠. 교복은 요즘에 학생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365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버린 옷이죠?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옷을 그걸 가져다가 입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어떡합니까? 동네 친구들과 사냥하러 나옵니다. 사냥해서 많이 잡은 친구들이 있고 적게 잡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잡은 친구는 어차피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적게 잡은 친구나 마을의 어른들이나 노인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 오후에는 물고기 잡으러 나옵니다. 요트는 없니까? 친구들과 함께 만든 요트입니다. 자급자족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잡습니다. 그러면 많이 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적게 잡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어차피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이들은 물고기가 더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바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끝없이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고 자,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의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에 나와서 밖에서 놉니다.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야트 물가에 온 상어하고도 놀고 그러니까 사람을 먹지 않는 상어입니다. 조그만 상어들하고 놀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자고 물고기를 엄마가 요리하고 아버지가 사냥한 아니면 동네 옆 친구가 사냥해서 준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집에 가구도 없고 가난합니다. 근데 이들은 행복하답니다. 우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부가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란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한 내가 부유한 자라 우리가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마음이 완전히 썩어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정 같아도 아니 썩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가장 부유하다. 정말 한국에 하늘에 재산을 쌓아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진정한 부유한 진정한 영원의 부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 하늘의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수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데 삶이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마음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 있는 겁니다. 이 서만화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린 돈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진정한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핍박받고 사형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잠깐 불에 태워 죽지만 너희는 영원히 불에 태워 죽을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의 아니면 이방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회방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만 율법을 지키는 가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복음에 대한 메시아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고 저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서바나 교회의 폴리캅이라는 서바나 교회의 감독이면서 서바나 교회의 리드였던 폴리캅을 안식일날 화형시켜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교인들이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단의 회락 사단의 집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 누구지 사람을 잘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므라 고림도서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동 한란을 받으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멸류한 영원한 멸류간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처단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이나마 마귀는 패배를 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마귀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미래는 지옥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 고난을 이기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사망의 한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다. 그 특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권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 이 서만화 교회는 교회의 편지는 하나의 당시의 고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조상님의 모습을 선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at?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폴리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폴리캅은 당시에 총독 게르마니쿠스 이 사람이 바로 서버나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 총독에서 잡혔습니다. 폴리캅은 상당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회의 지역에서 서버나 뿐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에서 명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회의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게르마니쿠스가 폴리캅을 죽이지 않고 얘를 돌린다면 돌린다면 자기의 공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당연히 이름이 굉장히 명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스도인에게 존경받는 이 사람만 돌린다면 서버나 교회의 명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총독 게르마니쿠스는 폴리캅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해라. 그럼 넌 지금 살아서 나갈 수 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배신할 수 있겠소.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두고 있소.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에 던져버리겠소.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하겠소. 당장 당장 던지시오. 난 두렵지 않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소이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켰소. 동물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난 당신을 불에 던질 것이다. 불은 두려워하겠지. 라고 했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이 말 심판과 악윤을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한 불에 태울 것이다. 게레마니쿠스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태워라. 그리고 죄를 남기지 마라. 왜 그리스조인들이 이 사람의 시체를 보고 섬길 것 아니냐. 그래서 폴리캅을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기쁜 마음으로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고 기쁨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강정기 때 일본의 치아 때 그리스도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본에 대항했던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박관종 장노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박관종 장노는 동을 펄펄 쓰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관종 장노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변에 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서양의학 공부를 하면서 성교사들한테 의학의사가 되고 그러면서 의사가 돼서 병원을 차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병원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일제강정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일제강정기에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한국인들은 낙이 없었답니다. 길거리에 함부로 돌아낼 수 없었고 일본 놈 순사들이 직결처분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었죠.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이런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당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2700교회와 46만의 신도로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제강정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에게 핏방을 가했습니다. 내선 동화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천황숭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신사창배를 강조했습니다. 궁성요배를 강조했습니다. 5시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이렌이 울리면 동경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다. 그런데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의 일부는 어땠습니까? 주선 예수교 장노예는 회피전술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회장님께서 당시에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회장지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라. 심지어는 평북 노예는 장노교 평북 노예는 신사창배를 결의합니다. 일부 한국 교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신사창배의 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의 미션스쿨의 아이들을 끌고 가서 신사창배를 강요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걸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가 됐습니다. 박간중 자논은 이거에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다. 절대 일본에 가서 일본의회에서까지 경고문과 항의를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앙희숙 집사님과 함께 일본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항의하고 국내에 와서도 이거를 신사창배를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하다가 결국 평양선무소에 갇혔는데 이 평양선무소는 신사창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채목성 목사님 이현숙 장로님이 순교했던 곳입니다. 박간중 장로님은 여기서 내가 순교하는 순이 있다도 나는 이걸 끝까지 거부하겠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많은 고문과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난방도 해주지 않는 곳에서 벌벌 떨면서 몇 년 동안 거의 그 깡마른 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형보소에 나왔지만 며칠 있다가 숨을 거두고 마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폴리캅처럼 서머나 교인들처럼 초대교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1번의 핍박하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진정한 목사님들은 진정한 성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곳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필사 내가 부유한 잔이라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진정한 부유한 잔은 한울의 복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 요한기시록의 말씀처럼 서바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진정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잘못을 해왔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어려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진정한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물질의 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불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울린 교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